안녕하세요 꽁티비의 김명진입니다. 현장에서 스리랑카와 경기 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스리랑카 월드컵 2차에선 5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제는 2차에선 통과가 유력해졌죠. 마지막 경기 레바논과 1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습고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 않는 이상은 3차에선으로 갑니다. 예상대로 승리는 거뒀지만 여러분들 몇 골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스리랑카와 예전에 1차전 때는 8대0으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2차전 아마 그 정도 범준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또 내지는 홈게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5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게임 내용이 좀 아쉬웠죠. 이것은 대한민국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스리랑카씨가 시가 걸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스타일도 달라졌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땠느냐?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라인업에서 10명 정도 바뀌었어요. 남태희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플랜 B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게임 내용은 괜찮았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잠시에 있는 마무리가 좀 더 완벽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트루크메니스탄이 5사에 있었을 때 라인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내는 능력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스리랑카씨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보였다. 그런데 이거는 집중력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트루크메니스탄은 집중력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스리랑카씨는 경기를 이긴다기보다는 경기를 지지만 최소 실점을 해서 이긴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나라고 싶을 정도인데 의욕적이지 못했다. 심지어 3대0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끌게 하더라. 누가 골키퍼가. 시작 3분 만에 다리야 쥐가 나고 경기 시작 9분 동안 보니까 인플레이 게임이 4분 골키퍼가 누워있다 시간이 5분 정도가 됐어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골키퍼가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타임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추가 시간을 3분 3분 중 서니까 결국 90분 시간에 80분 정도 게임 밖에 못했다. 골키퍼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탁 가라앉는 경우 더문 케이스인데 오늘 그 경기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본인도 나가자마자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나왔지? 그닥! 골키퍼가 진짜 아팠을까? 천만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작 3분부터 연기를 보여주는데 킥하고 나면 뒷근육만 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 킥을 하게 되면 뒷근육이 아프면 절대 그렇게 찰 수가 없어요. 후반전 중반점에 감독이 골키퍼인데 교체해줄까라는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골키퍼는 괜찮다 했었어요. 그 이후에 한 10분 정도 더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의 부상은 절대 아니었다. 벤투 감독의 전략전술 짚어봐야 될 변화가 몇 가지 있었죠. 첫째, 게임 뛰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게임에 10명 정도의 라인업을 바꿨는데 암티의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는 다 바뀌었다. 그러면서 폴렌비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과정은 필요했다고 보고요. 전략전술적으로 봤을 때 서리당카 저는 무조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입된 선수 중에 폴렌비 가동의 가능성이 있는 몇몇 선수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수, 김신혁 선수. 일단 높이 있는 플레이 보여줬고 득점할 때 득점해줬다. 일단 두 골 넣었으니까요. 자신의 역할은 하고 나왔다. 3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갈 때 잠그고 들어오는 좀 단신의 팀인 나라들하고는 김신혁 선수의 활용도는 오늘 벤투 감독이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페널티킥 김신혁 골, 가운데로 찼잖아요. 원래 가운데로 찰 때는 허리 이상 보고 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키퍼가 가운데에서 옆으로 쉐빙할 때 발은 붙어있고 마지막에 발이 가는데 볼의 속도가 빠를 때 발에 걸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진이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전남 있을 때 발로 막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페널티킥 찰 때는 허리 상단 보고 차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원두재. 중앙신트백 김민재와 김영권 선수가 많이 뛰지만 혹시나 모를 문제가 생겨들 때 이 포지션에 자원 어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스비스의 해결책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누구냐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동경 오늘 골 넣었죠. 그리고 정상빈 선수가 투입되면서 첫 출장에 첫 골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정상빈 선수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국가대표 승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분위기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벤투 감독의 1탄 뉴페이스 있었잖아요. 황인범, 김문환, 나상호, 남태희까지. 그렇다면 이동경과 정상빈은 2탄 뉴페이스. 오늘 그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앞으로 공격 자원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벤투 감독의 제2탄 용병술 뉴페이스는 시작되었다 해도 관외 아닙니다. 슬란카 골키퍼 때문에 경기 분위기나 확실히 다운됐지만 벤투 감독은 얻은 소득이 몇 개 있습니다. 김신욱 선수를 필두로 한 플랜피와 그리고 뉴페이스 이동경과 정상빈을 찾았다. 이것만 하더라도 큰 소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리뷰 참 힘듭니다. 이번 리뷰 참 힘듭니다.